아 아 아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오늘은 2D스크와 짬툰으로 하루를 보내볼까 적들에게 적들에게 좋을라 나 그거 접었는데 막상 이것도 X같을걸? 모두에게 충격하겠다 이것도 X같을걸? 이건 퓨징이야 그 다음에 수탈라그 그 다음에 역병술사 노스 그 다음에 수탈이 네 2,4,5,5,8,5,8,8,0,8,0,8,0,8,0,8,0,9,0,8,0,8,0,8,0,9,0,8,0,8,0,0,8,0,9,0,8,1,0,9,0,7,0,1,0,7,0,7,0,8,0,8,0,8,0,8,0,0... 소개팅 하지마 덕산아 하지마 야 꿀인데 그래도 이거? 하늘에 그려요 눈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웃지마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이긴 것 같은데? 컴퓨터 포맷 해가지고 지금 컴퓨터 되게 빨라요 하루에 한 번씩 이 노래는 들어야 돼 뚜루링 뚜루루루 조용히 독사 개꿀 앙 독사띠 네 마음을 안아가 이제 널 볼 때마다 나의 맘이 너무 나빠져 이제 나의 시간은 항상 너와 웃으며 네 마음을 피우고 너의 맘을 피우고 너의 맘을 아쉬워하며 너를 기다리겠지 나는 어떡하죠 아직 서툰데 네 마음을 강독사티 강독사티 하하하하 나 없으며 왠지 아픈 느낌 네 마음을 전하고 싶어 눈을 바라보면던 네가 너 홀라 이 때마다 너 숨이 너무나 커져 괜찮겠어 그거 힐로 바꿔서 항상 너와 웃으며 이 밤을 그리워하며 아름다시 시원하며 또 너를 기다리겠지 나는 어떡하죠 나는 어떡하죠 아직 서툰데 내 마음이 새어나가 커져버린 내 마음이 자꾸만 새어나가 나은 그대여 참아보려 했지만 어두워지는 밤과 외로운 나은 그대여 안아가 마찰을 했다면 얘가 마법을 가져갔겠죠 왜냐면 너그를 아주 나쁜 새끼니까 이십구 삼십 방송 없어요 이사해야되가지구 근데 사유집가서 이사 도와줘도돼? 아냐 내가 할게 찌렀다 창조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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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어 이게 어떻게 나와 다 이거 잡지 지랄을 해요 지랄을 잃어버리지 않나요? 지랄을 잃어버리지 않나요? 지랄을 잃어버리지 않나요? 지랄을 잃어버리지 않나요? 아 종말이 한번 나왔어야지 이코가 몇 갠데 지랄을 잃어버리지 않나요? 지랄을 잃어버리지 않나요? 지랄을 잃어버리지 않나요? 지랄을 잃어버리지 않나요?